태국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2024년 새해 연휴부터 방콕, 치앙마이, 푸켓 등 유명 관광지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이러한 관광산업은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? 먼저 이렇게 길이나 업소에서 접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로 어플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틴더와 미프라는 어플이 있고 그 외 현지 어플들은 수없이 많다고 하네요. 마지막으로 클럽이나 거리에서 직접 헌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. 루트 66, 오닉스와 같은 클럽이나 테메라는 곳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클럽이나 테메말고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? 바로 방콕의 3대 거리를 가시면 됩니다. 영상 속 장소는 상세 설명에 적어놓겠습니다. 여기는 나나 플라자입니다. 철저한 보안 검색 후에야 들어가는 곳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. 가게 내부는 절대 찍지 못하지만 말로 풀잖아요. 스트립 쇼 클럽 같은 그런 내부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. 할 수 있는 워킹 스트리트입니다. 와 일본인 거리래요. 그 외에도 방콕의 일본인 거리도 많이들 찾는 곳입니다. 다양한 일식집과 돈키호텔 등 특유의 일본 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라오케와 같은 성진국으로서의 모습도 재현하고 있는데요. 아는 사람만 안다는 파타야의 게이클럽입니다. 특히 이곳은 함께했던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했던 곳으로 이라는 곳인데요. 진짜는 영상으로 담을 수 없었네요. 29금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 기회가 된다면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가 마지막 아 여기가 골목의 끝이구나 여기가 예방에만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해? 잘해? 너 잘해?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? 뭐? 아! 땅땅! 몇 달 전에 비해서 오픈을 많이 했네요 어디래, 아!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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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cholera 공연 무산 고개 자가진 너와다 고개 자가진 너와다 우리의 장관은 하나님의 장관은 그리스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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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들을 엘토리카바 엘토리카바 냥 엘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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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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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